안녕하세요 다육수석입니다 오늘은 또 제가 이렇게 연봉을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연봉이랑 이렇게 크리스티 뷰티 이렇게 다육이 사랑해서 두 개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들을 오늘 또 분갈이를 해 보겠습니다 연봉이 이렇게 제가 입기는 있는데요 제가 하나 있는데 또 이렇게 큼직한 연봉이 또 데리고 오고 싶어 가지고 손잡고 싶어서 또 데리고 왔습니다 적침이긴 한데요 이렇게 적침이긴 해요 정신자리 있죠 이렇게 이쁘죠 머리두수도 꽤 많고요 머리두수도 꽤 많고 이렇게 이쁘게 생겨서 수영도 멋있고 그래서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화분은 요 화분으로 한번 얹혀 보고요 요 아이는 크리스티 뷰티인데 조금 밭에 있던 아이라서 조금 달궈야 되겠죠 조금 칠렐레 해요 요 아이를 아주 착한 가격에 지금 다육이 사랑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두짜리를 여기에다 심으면 될 것 같아요 조금 화분은 얕은 화분이라서 그렇게 물 마름이 좀 빠를 것 같고 조금 달궈야 해서 얕은 화분으로 해서 요 아이를 심어 볼게요 오늘도 강울토로 또 분갈이 할게요 강울토는 다육이가 건강해지는 배양토입니다 이렇게 하고 요 아이에서부터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요 아이는 제가 흙을 털어 왔어요 알기 상황에서 무거워서 흙을 털어 왔습니다 흙을 조금 더 털고 깨끗하게 심어 볼게요 요런 데서 공중뿌리를 올렸어요 물을 엄청 굶긴 것 같아요 깨끗히 털어서 오늘 날씨가 엄청 납니다 더워요 엄청 여기 하우스는 온도가 오늘 온도가 엄청 나요 39도까지 올라갔습니다 39도 38도네요 이제는 좀 전에 39도더니 38도입니다 38도 해가 살짝 들어가니까 바로 떨어지네요 여기는 차광은 안해요 요즘에는 차광 안하고 키픽장 다육이들이 다 여름에 우짜라가지고요 키가 막 부쩍부쩍 떠가지고 요즘에는 차광 안하고 바로 그냥 해피 쨍쨍 쬐고 있습니다 하상을 안잇더라구요 요렇게 흙을 다 털고 깨끗하게 잔뿌리를 다 제거하고 저는 심습니다 이게 빨라더라구요 잔뿌리 싹 제거하고 심는게 뿌리 활착이 빨라요 요렇게 잔뿌리 싹 제거하고 조금 이 목대도 좀 자르고 요렇게 해서 종가리를 해줄게요 요런 데서 공중뿌리가 엄청 많이 나왔네요 이런 공중뿌리 예 공중뿌리는 싹 제거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밑에 뿌리 밑에서 뿌리를 내리고 정상적으로 큽니다 요렇게 뿌리 제거를 싹 해주고 요 화분에 싹 심으면 될 것 같아요 요 화분에 너무 길어서 요만큼 잘라야 되겠네요 연봉이 살짝 까칠하긴 해요 요만큼 딱 자르고 여기다 이렇게 딱 심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서부터 심어볼게요 연봉부터 연봉은 있어도 또 데리고 오고 싶은 아이가 연봉인 것 같아요 네 요 화분이 앞이 있는 아이라서 쌀 앞을 좀 정해가지고 요렇게 앞이 되게 이렇게 정할게요 이렇게 해서 방울토로 가지고 심습니다 방울토는 달기가 건강해지는 배양토죠 다육이 사랑해서 연봉은 1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깍질하다고 하는데 제꺼는 그래도 간 아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간 아이는 없었고 연봉이 살짝 깍지가 좋아하는 편이라서 연봉은 충재를 좀 잘 쳐줘야 됩니다 충재,균재 이런 거를 좀 잘 쳐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이 화분에 넓은 화분에 크리스틱 뷰티, 옛날에 크리스틱 뷰티가 엄청 몸값이 더했죠 저는 뿌리도 없는 아이, 초창기에 뿌리도 없는 아이 4만원에 데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 아이를 15,000원에 너무너무 착하죠 이렇게 뿌리, 얼굴 3조짜리인데요 너무 착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착할 때 품어 보시고요 하역 좀 떼야 되겠네요 뿌리가 밭에 있던 아이라서 뿌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흙은 없이 이렇게 흙이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뽑아왔더라고요 가육이 자랑해서 그냥 바로 밭에서 뽑아와서 이렇게 생겼어요 뿌리가 지금 딱 심으면 되겠죠 말랐으니까 딱 말랐어요 이제 조금 이 아이를 달궈야 됩니다 달궈야지 조금 칠렐레 하죠 얼굴이 너무 커요 인삼뿌리 냄새 나는데요 뿌리 좀 잘랐더니 이렇게 심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지금 조금 달궈야 돼요 달궈서 얼굴 좀 쫄려야 됩니다 얼굴이 너무 커요 잎꽂이 잘 된다는데 잎꽂이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봉긋하게 여기 뿌리 닿는 부분이 조금 봉긋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봉긋하게 해가지고 보이나요? 이렇게 봉긋하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싹 올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뿌리가 제가 다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봉긋하게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입이 너무 칠렐레 하니까 먼저 복토를 하는 게 좋겠어요 이 아이를 복토를 이렇게 봉긋하게 하고 복토를 먼저 한 다음에 제가 심을게요 뿌리가 길지 않아서 이렇게 복토를 먼저 하고 나서 복토하기 어렵잖아요 신고 나면 신고 나면 복토하기 어려운 아이들은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한 다음에 먼저 이렇게 하고 뿌리를 여기 가운데다가 싹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잡고 여기다가 싹 올려주면 이렇게 집어 넣어주면 싹 끝이에요 엄청 간단하죠? 네, 이 복토할 필요 없이 싹 복토가 이미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간이 마쳤습니다 딱 여기 이름표를 달아주면 되겠죠 정리하고 보여드릴게요 크리스티 뷰티가 살짝 뿌릴기가 좀 없죠 네, 조금 이제 달궈야지 뿌릴이 나옵니다 네, 좀 달궈야 될 것 같고요 얼굴은 삼두로 되어있는 아이를 지금 요즘에 다육이 사랑에서 이런 아이 1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착하죠 그때 당시는 몸값이 거해서 구매를 못했던 아이 이렇게 착하게 판매를 해서 품고 왔고요 이렇게 얕은 화분에 심었습니다 좀 달궈야 해서 그 다음에 여기 연봉은 여기 화분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화분인데 이렇게 이 아이도 15,000원에 지금 다육이 사랑해서 판매하는 아이인데요 너무 괜찮죠 머리두수도 많고요 네, 좀 달궈진 아니고 얼굴도 짤막해졌습니다 이렇게 공간을 했고 방울토는 매주 금요일이라고 매주 일요일 날 오후에 요즘에는 늦게 하더라고요 한 8시에 할 때도 있고요 7시에 할 때도 있습니다 오후 네, 그럴 때 실방은 또 아무 때나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일요일도 하시고 평일도 아마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화면으로 가셔가지고 여러분하고 소통도 하시고 또 실방에서 구매를 하시면 또 10% 할인을 해주십니다 네, 거기서 요즘에는 다육이도 판매하고요 화분도 판매를 하십니다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같이 구매도 해보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분갈이 마쳤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